예, 연초부터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급등할 거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독주택들을 많이 올리는 거냐. 시작해가지고 어디는 올리고 어디는 별로 안 올리고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야 등등등 얘기까지 나오는데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온 게 지자체, 구청에서 상당히 좀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오늘 나왔어요. 왜 구청들이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는 거와 관련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지 이 얘기까지 전체적으로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경제협회 또 숭실사이버대 교수이신 한문도 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공시가격,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지금 오른 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죠. 정부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지자체에다가 통보를 해줍니다. 이미 통보가 된 거라는 얘기죠? 통보가 돼서 아마 일주일 전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통보를 하면 지자체에서 검토를 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진솔하게 돼 있죠. 이번에 지금 말씀 주신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6개의 구청장들이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정부에다가 제시하면서 이제 전제는 그거죠. 그래서 정부의 형평가세의 어떤 입장은 이해하나 급격한 어떤 공시가격이 급격한 상승이 주민들한테 좀 부담이 되니까 그걸 좀 조정해달라고 일단 신청해서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제가 어디 단독주택을 갖고 있으면 제 단독주택, 제 집에 표준지 공시가격을 지금 알 수 있다는 건가요? 일단 표준지는 알 수가 있죠. 자기 집은 몰라도. 자기 집은 몰라도. 네, 비교는 할 수가 있겠죠. 예측은 됩니다. 그러네요. 구청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거냐면 공시가격이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 구에 계신 시민들께서 좀 마음이 불편하시다. 이런 얘기인 건데. 공시가격을 정부가 대폭 올린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작년 초부터 7월 달이죠. 조세 개편안을 던지면서 일단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고 그것을 이미 시장 반응을 보느라 지금 보시면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은 던지지 않았거든요. 같이 공시 집가만 던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주택가격은 나중에 던질 텐데 내년 정도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을 좀 시장 반응을 보면서 보는데 조세장을 최대한 낮추려고 고가주택에 좀 집중을 했다는 표현을 쓰고 현실화표에 최대한 맞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현실화표라는 거는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너무 높지 않냐고 하는데 지금 올린 가격 자체가 사실은 시세에 비하면 한 50% 수준입니다. 올려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시장 반응을 보지만 이미 가는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오늘도 몇 시간 전에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언론에서 조세에 너무 급격하게 오른다라는 어떤 반응들하고 여론에서 좀 안 좋은 문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급하게 또 정책 브리핑을 좀 던졌더라고요. 뭐라고요? 이렇게 6개 구청이 의견 제시를 했잖아요.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수정하고 보완해가지고. 그런데 무엇을 박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발표 날짜 25일 날 또 2월 달 두 개 다 직가하고 공시직가하고 다 같이 발표하겠다라고 이미 브리핑에 또 박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 변동 없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좀 어떻게 소통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뭐 작년까지 몇십억짜리 단독주택에 살면서 몇백만 원 정도 내다가 갑자기 몇백만 원이 한 천만 원대로 올라가면 갑자기 여러 배 뛴 거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시청자분들이 새해 부담 상한선이라고 해서. 아, 맞아요. 전년 대비 50% 이상 못 올라가죠? 만약에 500만 원이 있으면 그것보다 150% 이상 못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100만 원을 냈다고 그러면 올해는 150만 원 이상 세금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5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거죠. 그것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뭐 사실은 내는 사람 입장에 들었을 때는 50% 한꺼번에 올리는 게 사실은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시가격 반영과 관련돼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올리는 어떤 이유, 또 근거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이런 주장들은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이 방송을 보십니다라면 이번에 해명이 좀 명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대신 좀 국토교통부 입장은 아니지만 물론 급격하게 오른 분들은 좀 부담이 되겠지만 조세 형평주의와 이런 걸 본다면 점심적으로 나갈 방향이고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월권 행위는 불명하다고 하는데. 국토부가 이렇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데 개입하는 게 월권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언론상에서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논란이라고 하는데 논란거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시행 8조 조항을 갖다가 설명하면 됩니다. 법에.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이걸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8조에 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부동산의 적정 가격에 대해서 법 1조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필요하고 시장 조사하고 동양 조사해서 적정 가격을 관리함으로써 조세라든지 부담금에 대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정 가격이 뭐냐 하면 시세예요.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역으로 말하면 혜택을 받았던 거죠. 기득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은 돈을 가진 분들이 혜택을 받던 거고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 비춰보면 8조에 이런 부분이 딱 있어요. 그래서 조항에 뭐가 있냐면 평가 처리 절차와 조사 방법이 있어요. 그 조항에 뭐라고 되었냐면 가격이 잘못되거나 있을 때는 국토부죠.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 쪽에다 다시 한 번 지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을 한다. 그리고 나온 가격이 잘못됐거나 시세화 좀 계리감이 있을 때는 1.3배 수준에서 조정하는 안을 다시 한 번 지시한다. 이래서 또 정안될 때는 감정평가를 다시 두루 선정해서 또 한다. 이런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거는 2조 사망인가에 있는 그거죠. 이 업무를 감정평가업에 의뢰한다. 그 조항만 해석하면 월건 같은데 결국은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가 검토하고 나서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또 8조에 있어요. 설명을 이걸 안 하고 자꾸 거기서 일부러 싸움을 일으킨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논란은 국토부의 승리로 끝날 것 같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전에는 정부가 시세의 4, 50%도 채 안 되게 반영을 해왔던 거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조금 올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이유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개입 안 한 거는 정부가 또 잘한 거고 올리니까 이제 정부가 권한을 월건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여간 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공시가격이 이제 올랐고요. 그걸 통보로 아마 각 단독주택에 계신 분들이 받을 거고 그러면 분명히 작년보다는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도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더 내 이런 게 아니라 중간에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구제 요청, 변경 요청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건 이제 표현상에 이의신청 이런 표현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아시겠지만 공공기관이 이렇게 국민 편에 서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세수를 가지고서 정책을 운영하고 정부를 운영하기 때문에 세금을 거둬야 국가의 인프라가 바뀌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세금으로 된 거기 때문에 조항들이 이제 명문화는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정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못을 박아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법률에다가. 그 법률에 박혀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공시 절차, 우리가 지금 절차를 거치잖아요.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것을 갖다가 지자체에도 보내고 또 의견 신청도 받고 또 개별한테도 또 개인들한테도 보내서 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받은 날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정상참작이 돼서 조정이 되는 경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이 뭐냐면 공동유택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를 잘못 기재해서 형평성이 어긋날 때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공시 절차를 위반했을 때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의 유사성과 다르게 요인과 요소가 있는데 빼먹고 실수했을 때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정정하는 게 불허해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공시가격이 갑자기 많이 올랐다고 해서 이의신청해봤자 통과될 가능성은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네요. 약하죠 제가 볼게요. 많이 약하죠. 그러면 지금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던 것도 조세혁병세나 이런 얘기는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시가격을 올려도 시세의 50%밖에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50에서 많은 건 한 55%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나 낮았던 거냐라는 걸 우리가 사실 재산 확인하게 되는 거고 이제 곧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격도 조금 더 현실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내가 사는 집이라든가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시가격 즉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당분간은 시세에 계속해서 부합하게 오를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했을 때 아파트 공동주택은 워낙 해당되는 분들이 국민들이 대다수니까 전임적으로 해서 2022년이죠. 그때까지 지금 한 65에서 70% 수준이거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네,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은 예전에 40%, 50% 수준이니까 이번에 올렸다고 아우성하지만 그건 고가주택이 급하게 오른 거죠. 거꾸로 말하면 고가주택이 60억짜리인데 20억밖에 안 하다가 50억이 된 거예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00%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 아파트에 대한 어떤 충격은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2022년까지 85%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장을 봐가면서 한다고 하니까 공동주택을 가진 우리 시청자라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점점점 보유세가 늘어나긴 하겠구나라는 건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공시지가, 지가라든지 단독주택은 갭이 워낙 있었고 역으로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거죠. 셀러리맨들은 100%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가 아니라 30% 세금을 내고 50%를 댔고 조세저항이 지금 50%대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부자들의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입장이 시민단체와 어떤 일반 분들의 입장이 다르지만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핀색 규제. 선의 피해자가 있잖아요.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핀색 규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을 조사해서 소득이 없는데 집에 하나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 좀 예를 둬서 등급별로 다르게 처리한다면 이런 조세저항을 국민들에게서는 받지 않고 부자들이 그동안 세금을 많이 안 냈지 않습니까? 특히 땅과 주택에 대해서. 땅과 주택이 발전하고 가격이 오르는 거는 정부의 세금으로 인프라가 구성돼서 이게 올랐지 당신들이 한 거는 그냥 사둔고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 인정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작년에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했을 때 주택을 가진 분들도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찬성한 륙이 65%였어요. 60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선진화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좀 받아들이셔서 정부가 하는 정책이 자기들 정당을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이니까 좀 이것을 너무 좀 안 좋은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작년에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내 집에 가짜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뭐랄까요 약간 좀 객관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